이 시간에는 시야, 즉 라마당달의 단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순라의 단식입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단식은, 예를 들어서 라마당달의 단식입니다. 순라, 즉 자발적인 단식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단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 뭐지? 네, 3 뭐지? 정말 3 뭐지? 네. 그리고 3 뭐지? 단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단식을 하고, 어떤 날은 단식을 하고, 항상 단식을 하는 게 아니고.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만드는 일정도 하고, 항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 단식하는 것을 그 어떤 다른 달보다 좀 많이 한다고 하라 그리고 그 시간은 6일 동안 단식하는 것 그러니까 그 시간은 6일 동안 단식하는 것 6일 동안 단식하는 것 자발 단식은 6일 동안 단식하는 것 또한 자발 단식입니다 이들 피트로 다합니다 그리고 성지 술래달라 하치달에 야음을 아라파 즉 아라파의 날이라고 있는데 그 아라파의 날 성지 술래를 가지 않고 자기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아라파의 날 단식하는 것을 순하로 합니다 저희는 자연 Grandpa가 3일에서 소식이 왔을 때 예소부분이 끝났ably 이게 마라파가 Harvey의 날 예금 10개 소붙 operating 또한 주약은 9,9에 자발 단식을 합니다. 단식이 아무리 속도라도, 1년에 쉬지 않고 단식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아드하, 이 명절날은 죽을게 노려야 되는데 그때도 단식하는 것을 금합니다. 공항에 링 nag., 이 사람은 무ości destin지 않 ett 예정ángjest. 그러니까, 이런 건 poor, unit Slow, 또는 적응 몰라서, 종양은 또 내 마음이ぞ셨습니다. 그리고 단식한 하루, 단식 am ceremony, 십불단 simple last day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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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금요일 합동에 있는 주말날 그 하루만 단식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단식은 주말도 단식을 하고 싶으면 목요일날과 금요일날 이어서 단식을 하든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3일간 이렇게 계속해서 단식을 하든가 해야지 금요일날 하루만 단식을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단식이 정확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단식을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단식을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단식을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세뱅예배인 파즈리에서부터 일본 예배인 마그립 때까지 일체의 음식물, 음식물, 음식물을 금합니다. 세뱅예틴을 뉴욕하지만 위 Zhong가를 무천하던 음식물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세뱅예배인 마그립 때까지 일찍은 우리집게 해주기 위해서는 요구하게 됩니다. 세뱅예배인 마그립 때까지 일찍은 나무 hun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찍은 주기 위해서는요. 세뱅예틴을 기억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 ۔ 。 ۔ ۔ ۔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단식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졌습니다. 단식이 뭐냐? 단식.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하는 것이 단식입니다. 단식이라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도 안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수로, 자기도 의도치 않게 실수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은 단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단식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토를 하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구토를 하는 것은 단식이 깨어집니다. 네, 의도적으로 구토를 하는 것은 단식이 깨어집니다. 의도적으로 구토를 하는 것은 단식이 유지되는데 의도적으로 손을 넣어서 구토를 하는 것은 단식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부황을 뜨는 것은 단식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피를 빼는 것은 단식이 깨어집니다. 피를 빼는 것도 단식이 깨어집니다. 약속을 넣으셔야 합니다. 약속을 넣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아내와 잠자리를 드는 것도 단식이 깨어집니다. 낮에 밤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때려주시는 것은 멈추는 것이 즉각이 되 Historian을 통해 초대하는 것은 멈춰질 수 있도록 하죠. 이게 일을 흉ass합니다. 일을 흉ass해, 일을 흉ass해, 일을 흉ass해, 일을 흉ass해. 그리고 일을 흉ass해, 일을 흉ass해, 일을 흉ass해, 일을 흉ass해. 일을 흉ass해 Cela, 일을 흉ass해, 일을 흉ass해, 일을 흉ass해.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을 alter дней, 밤에는 불안 batev함. لكن لو نام في آه رمضان وخرج منه المني وهو نائم صيامه صحيح نعم نعم تمام كذلك الصائم يستحب له أشياء أشياء تستحب للصائم يستحب للصائم يفعل أشياء منه قراءة القرآن صلاة التراويح نعم قراءة القرآن صلاة التراويح جماعة في المساجد 밤에 기사 예배 끝나고 파라وي 예배 جميعاً يفعل أشياء نعم كذلك يستحب له أشياء من الدعاء مقارب الأشياء من الدعاء بالمقارب الأشياء من الدعاء الوكسياء الوكسياء والدعاء يورد الدعاء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كذلك إن يأتي بعمر في رمضان يذهب إلى مكة يعتمد أيضاً رمضان دانشق 시간에 دكار عمر에 떠나는 것도 بن 장사입니다 ويسل له تعجيل الفطر مجرد ما يقول الله أذان المغرب يفطر مباشرة بسرعة نعم لا يؤخر الفطر نعم 아침 식사는 가능한 늦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어 아 빨리 먹습니다. 마그림, 아자안이 떨어지자마자 입타르 음식을 먹습니다. 왜? 아자안 계속 굶어집니다. 배가 고프니까. 네. 입타르 음식은 입타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입타르 음식은 입타르 음식을 먹습니다. 입타르 음식이 타무르라고 사막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타무르라고 대추야자인데 그 중에서도 말리지 않은 생대추야자, 어린대추야자를 이렇게 먹기를 권장합니다. 다물러 음식은 입타르 음식을 먹습니다. 다물러 음식은 입타르 음식을 먹습니다. 탐으로 생거린 대추가 없으면 그냥 말린 대추 그것도 없으면 그냥 물을 마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같은 경우는 탐으로 대추 하자를 찾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 그 날은 어떤 음식이 없으면 좋고요. 그 날은... 그 날이 darum, 어떤 음식이 없으세요? 그 날은 음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 날은 음식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라바던, 당신이 계류 음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음식을 찾은 못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음식을, 하루에 다짐을 때는 음식을 먹었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됩니다. 사회에서 다짐을 때까지는 아침, 아침 밥을 시작하기 전에 먹는 아침 밥을 늦게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벽 4시가 파즐 예배고 4시부터 다시 시작하면 3시에 먹는다든지 이렇게 빨리 먹는 게 아니고 조금 늦춰서 파즐 예배 한 5분 전에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사우루의 아침에 먹는 음식 역시 탐후루를 먹는 대추야자를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순나라고 합니다. 사우루의 아침에 사우루가 되고 역사read, 눈물의 아침에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었어요. 또한 또한 라는 방법은 아그렇죠. 의미있게 좀 더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음식물만 금하는 것이 아니고 욕을 해도 안되고 남을 쉽게 질투해도 안되고 남과 싸움을 해서도 안되고 험담을 해서도 안되고 그런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단식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도 거기에 맞붙여서 같이 말삼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단식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단식하는 비록 단식한다 하더라도 샤워를 한다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름이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좋은 장소는 가면서 흉연이 됐어요 بعض الناس يظن أن الصائم لا بد يبقى في مكان حار الآية صحان يبقى ويفتح المكيف وشغل المكيف لا يصححان لا يجوز ما في إشكال نعم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포н 앞에 찬 바람을 샌다든지 또는 겨울에 만약에 겨울이라면 겨울에 너무 추워서 키트 앞에 간다든지 하는 것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잘못 알려진 이슬람에 대한 상식, 지식 중에서 잘못 알려진 것이 무슬림들은 단식 기간에 양치질도 안 한다더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단 단식이 종료하는 날, 그 다음 날은 큰 축제일이 있습니다. 오늘 단식, 특별히 라마단 달의 단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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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